1,2,3 15주년 축하합니다 15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슈퍼주니어 15주년 축하합니다 터트려주세요! 눌러줘! 슈퍼주니어도 1부도 축하드려요 사실 요즘 시국도 그래서 그런지 모두가 빨리 건강해져서 오프라인으로 빨리 팬분들도 만나고 저희끼리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슈퍼주니어 15주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주년 30주년 40주년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슈퍼주니어 어헤어 하면서 끄자 하나 둘 셋 우린 슈퍼주니어 어헤어 아 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 지금 왜왜왜왜